그래서 한 번 오면 저 양반이 또 할머니 몸살기 났구만 이래요. 그게 알아가지고. 땅을 쫙 빼니까. 주인장에게도 어느덧 세월이 격차이 쌓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도 그 맛은 한결같은데요. 오래된 게 저 솥단지. 저 솥단지? 네. 솥단지가 지금 8년 됐지. 이런 그릇은 얼마나 된 거예요? 이런 그릇은 1년, 2년? 들어오면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게 없어? 오래된 건 나. 제일 오래된지. 내가 제일 오래됐지. 32년에 들어와가지고 72년 됐는데 제일 오래됐지 내가. 내가 이 기름시장의 산증이야. 40년 요리 솜씨가 녹익어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이 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의 비밀이 있답니다. 아. 아. 요새 제일 맛에 유별레게 딱 맞네. 맛있어요. 같은 유용식이라도 입에서 땡기니까 여기. 톡톡하네요. 고기 맛이 나고. 꼭 1목이래요. 2년 만에 좀 특이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서둘러 쫓아가 보는데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새우젓 사. 왜요? 양념장 육류. 다데기 육류. 양념장에 새우젓이 들어가요? 왜. 아하. 입맛 도드는 맛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네요. 다리 내기는 손이 곧 계량기. 그깔이가 뭐 대충 넣는 것 같아 보여도 척하는 척. 황금 비율 만들어내는데요. 뚝딱이야. 내 손만 가면 나 뚝딱뚝딱 하자. 새우젓하고 마늘만 많이 들어가 맛있어. 간만 맞추고. 이게 다예요? 그럼 이게 다고 한 가지는 못 보여주지. 한 달 더 넣으실 수 있군요. 그렇지. 말은 해주지만 안 되고. 안 되지. 그렇다고 포기한 삶의 티비가 아니죠. 멀리서라도 그 자태만큼은 확인해 봅니다. 이제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뒷갈거운 이 집의 특제 양념장이 완성. 비릿함은 없애고 감칠맛은 더해주는 게 바로 이 양념장의 역할인 거죠.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보는데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고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피한 맛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한 40년이 형제칠 거예요. 어머니 오래 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드님이 하고 계시죠. 물려받으신 거네요. 양념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비법이 있겠죠. 딴짓과 좀 달리 맛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 정적을 뚫고 오토바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다지런하게 손을 돌리는 이분. 소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육수 밸런 나와야죠.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네. 선홍빛 고운 잣대 뽐내며 돼지 사골이 등장했습니다. 사골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고. 좋잖아요. 이건 국산은 아니죠? 백마디 말보다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 어 봐라 국내산 맞네 맞아. 사고는 국산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다 먹는 건데 이거 뭐 뭘 믿고 저기 뭐 주먹보니 뭐니 그런 걸 어떻게 써요. 아껴요 얼마나 아껴요. 좋은 거 먹어야지. 뜨끈한 돌길 위에서 목욕하는 녀석. 피티 가시자마자 찬문 샤워에 돌입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야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솔직하게 저기 왔다고 씻으시는 거죠? 하하하하. 장난하네요. 진짜로요? 그저 운지요. 화나셨다. 하나하나 하시게요? 아 그럼 이렇게 닦아야지 어떻게 닦아요. 나쁜 것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 재료의 충실함으로 진하게 우려냈는데요. 역시 좋은 것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채는 법이죠. 맛과 영양, 푸짐한 양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렴하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거죠. 거기가 고기고 매운물이니까. 그리고 첫째 국물 맛이래요. 뼈를 이렇게 달여서 만든 게 전혀 잔냄새가 안 나고. 안 그러면 더욱 날씨에 와서 불볕에 와서 이거 먹겠습니까? 한 잔은 불볕도에도 무색한데요. 땀은 흐를지언정 속은 개운해지는 맛의 엽살. 대신게 지질한 건 암은 일주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편의점이 될지 알려지는 않았을까요? 아멘